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아 이건 오바다 어우 그놈의 엽기떡볶이 먹어볼게요 존나 배고프네요 떡볶이 먹방할 때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었어 왜 안냔다 일단은? 안 해 안 해 내가 봤을 땐 이 만두 있죠? 구매 음식 업계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떡볶이 집에서 나오는 이 만두가 제일 창렬이에요 그러니까 창렬계에 삼계장을 먹어서는 창렬계에 핑구쿠 나 이거 막상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이발 맛도 진짜 없어 맛도 애매해 파스트 블러드 빈에프크 1킬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펜타킬 펜티킬 으흠 Debbie 김말이 retrieatur 굽붉 감가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망가지라 진짜 요즘 유튜버 중에서 중국 당면발 안 받은 사람 없다면서요? 저도 한번 중국 당면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돌기 생기긴 했네 왕꿈툴이 왕권이보다 훨씬 크잖아 이건 대왕, 리얼 대왕꿈툴이잖아 유리스피 끊기지가 않네 중국 당면발 맛있게 먹는 방법 사실 이렇게 먹는다고 맛있진 않아 미치튀김 넣어서 중국 당면이랑 싸가지고 그냥 마무리는 치얼스 IDS SIM reforms members 슬뽁 tel 스테들 어떻게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